조계종 제6교구본사 공주 마곡사가 불기 2567년 상반기 결산 교구종회를 개최했습니다. 어제 경례 관음전에서 열린 교구종회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비롯한 말사스님 64명이 참석해 2022년도 결산보고 심의의 건과 부동산 수익금 사용 승인의 건 등을 논의했습니다. 회의에 앞서 계룡시 경산정사 주지 자명스님은 승보공양 후원금 천만 원을 원경스님에게 전달해 박수를 받았습니다. 원경스님은 최근 봉행된 마곡사 합동 수륙대제에 동참해 준 말사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특히 본말사가 동참해 모금한 트리키의 지진 피해 성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